그래, 쿼드롤막.. 이게 궁금한거지 이 파노가 나타난다.. 다이몬 1, 다이몬 2 다이몬 1? 어우 진짜? 실제로? 120mm의 스피라이터는 30mm 15mm의 스피라이터는 15mm 그는 1mm의 스피라이터는 90mm 50mm, 30mm 30mm, 30mm 그는 60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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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.. 뭐.. 근데.. they're identi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좀 어렵네요.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 뭐냐. 알아야 되는 값이 뭘까? 아,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네. 그게 궁금합니다. 알아야 되는 값이 뭘까? 일단, 그냥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컨클로저는 넘어갑시다. 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